안녕하세요 생명관계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총평이라고 하면 그 시험에 대한 성격, 앞으로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큰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격려와 위로 그리고 또 응원을 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수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붙어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하기 싫음 관두든가 한자성어인데 여기는 나는 왜 이 말이 이제 마음이 드냐면 좀 중의적이야. 표현은 하기 싫음은 관두든가 좀 피식 웃음이 좀 나지. 네, 의미는 뭐냐? 물 흐르듯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나름 수험생에게 또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도 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6월 평가원을 보고 났을 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다기보다는 꽤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 선택과목 바꿀까? 아, 나 할 만큼 했는데 아, 잠깐 쉬었다가 좀 회복되고 할까? 그만둘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특히 선택과목은 국수형에 비해서 공부량이 많이 부족해요. 고3들의 경우에 상반기 때는 그게 더더욱 심하고. 그래서 일주일, 이주일만 손을 놔도 까먹는 게 엄청납니다. 이 수능의 수험생활이란 것은 결국 수험생 입장에서 망각과의 싸움인 건데 하나의 모의고사의 결과에 우리가 너무 흔들려서는 안 돼. 두 번째, 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운 분도 있을 거야.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다? 누구나 알고 있죠. 이건 모의고사일 뿐. 방심하지 말자. 최근에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단 말이야. 그분이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축구 천재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은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상당히 멋진 얘기를 하더라고.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 꾸준함의 결실로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사실 엄청난 재능으로 멋진 결과를 만드는 건 극히 드문 것 같아. 수험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알아. 꾸준히 하면 다 잘 된다는 것. 그런데 이 꾸준함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내가 꾸준히 해야 되겠다 하기보다는 삶의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일주일 단위로 나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생명과학을 볼 거야. 탐구를 볼 거야. 그렇게 한번 하반기 때 도전해보세요. 손흥민 선수도 학창시절 때 11살 때부터 6년 동안 대회에 참가를 하진 않고 맨날 기본기 연습만 했대.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다른 친구들은 대회도 나가고 공격수로서 골도 넣고 하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어.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대나무의 비유를 드신 거야.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기간은 엄청 오래 걸린다. 그런데 견고한 땅을 뚫고 대나무가 죽순으로 땅을 뚫고 나온 순간부터는 하루에 50cm, 60cm씩 쑥쑥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험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진다면 어느 순간 성적이 쑥쑥 올라가. 자기가 깜짝 놀란 만큼. 그런데 결과만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있으니 나도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정 없이 결과만 바라보고 너무 성급하게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순간순간 계속 불안한 마음과 계속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점수의 변화 때문에 더 공부가 잘 안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잠시의 안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6평 끝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본인이 뭐가 부족하고 아포나의 공부 방향은 어떻게 잡으면 될지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꾸준함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 잠깐의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데 지속성 있는 꾸준함은 누구나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의 꾸준함이라는 건 사실 너무나 잔잔해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꾸준히 했다, 어제 꾸준히 했다, 내일 꾸준히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게 티가 나진 않아. 하지만 오늘의 꾸준함은 잔잔해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앞으로, 내일, 모레, 백지장 한 장은, 두 장은 별 차이가 없지만 그것이 쌓여서 백지장, 만 장이 돼버리면 그 차이는 엎을 수가 없는 큰 실력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꾸준함은 나에게 큰 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임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총평, 출제 기준은 난이도로 봤을 때는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쉬웠고요. 작년 6평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작년 6평 때 1등 컷이 45점이었는데 올해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도 44 내지 45점 정도로 예상이 돼요. 기본 문항에 대해서는 주요 개념에 대한 암기 및 이해를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킬러 문항 17번 가계도 같은 경우에는 만점 방지용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킬러 유전 3문제 7, 15, 19와 막전이 11, 근육 10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출제했고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이었다는 거. 특징은 낯선 형태의 자료가 제시되었다는 거. 출제 문항 수는 총 5개 단원이 2개, 2개, 7개, 6개, 3개로 출제가 됐어요. 상위 5답률 1위는 가계도 문제로서 기존에 없었던 방식인 단일인자 유전의 대류전자 하나와 다인자 유전에 관여하는 대류전자 3개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으로 출제되는데 이거는 좀 독특한 문제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경험치가 없고 시작점을 못 잡으면 아예 손을 못 대는 그런 문제야. 알고 나면 항상 모든 문제가 별게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낯선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날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지.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습 측면에서 참고하실 문항이 자분기 사람의 유전의 26번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출제된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5답률 2위인 문제는 돌연변이 문제인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흔한 문제입니다. 혈액형과 연관시키거나 또는 상액스 잡는 게 크게 부담가지 않는 구체적으로 유전자 치환도는 문제인데 요즘엔 사설에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출에도 좀씩 쌓여 있고요. 그렇게 독특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3위 문제는 막전이 문제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시냅스가 도입되고 자극증점을 찾는 문제고 경과 시간을 제시해 준 거라 기본적인 시작점의 루틴을 자꾸 풀었다면 시간 내에 푸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거. 4위는 근육 문제인데 형태가 드디어 분수 형태 또는 비값 형태의 형식을 따르기 시작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기존의 기출 문제, 근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기본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출 기준으로 하면 뭐 쌤이 강의했었던 자분기나 또는 RGB, 철철 심호에 나왔던 다양한 근육의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한 사설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근육 계산의 기본 루틴은 바로 뭐다? 식의 근간은 시점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 마대의 식을 통해서 풀이가 시작된다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활용했다면 크게 무리가 없었던 문제. 5위는 유전 문제로서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요즘은 이러한 형태가 되게 흔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6위는 세포분열 쪽에서의 유전자 및 DNA 상대량 문제인데 이것도 흔한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단단히 갖췄으면 문제를 푸는데 큰 장이 없었던 문제. 전체적으로 상위 오답률 6위까지를 말씀을 드렸고 뭐 이 사이에 오답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어서 선생님이 뺀 거예요. 202상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반기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생명과학 1의 20문항 중에 진짜 기본 문항은 14개입니다. 비유전. 그리고 유전 2개 포함해서 출제 필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암기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고 이론 복습만 해서는 안 되고 기본 문제도 문제풀을 꾸준히 해야 속도감 있는 문제풀이 실수하지 않는 문제풀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론 복습 컨텐츠로는 필기노트와 덕코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 문풀 컨텐츠로는 RGB 시즌 1, 2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오늘이 6월 평가한 다음 날 어제 제가 해설 강의 촬영했고 오늘 총평을 촬영하고 있는데 벌써 어제 오늘 걸쳐서 RGB에 관련된 수강 오의가 꽤 많이 올라와. 사실 RGB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학생분들이 욕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합니까? 이렇게 낯선 형태가 있었어요? 또는 기본 문항 16개를 어떻게 10분, 13분, 15분 이 안에 풉니까? 저는 도저히 안 되는데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렸던 건 수능 갈 때 우리가 궁조로 목표하는 바는 수능 문항을 모두 풀어보는 것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 문항 16개에 해당하는 걸 10분 안에 컷해보는 걸 목표로 해보자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꾸준히 매주 격일로 만점 시퀀스 RGB를 해주신다면 점점점 실수도 줄고 시간 조절 능력도 향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해드렸고 실제 모든 수험생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활용해 준 친구들 중에 벌써 수강평에 RGB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거 글을 올려주더라고. 쌤도 상당히 보람이 느껴지고 나중에 나오는 시즌2도 좀 더 힘을 써서 좀 더 완성도 있게 평가원스러운 문제들을 준비해보려고 노력 중이야. 6월 중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비유전 중킬러 두 문항은 주제가 막전위 문제가 근수축인데 유형 정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야. 요즘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얽게 나오진 않지만 계속 낯선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자분기로 유형 정리, 즉 문제 읽는 방법과 시작적 루틴을 배우시고 문제의 적용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RGB 시즌1,2를 이용해서 막전위 근수축의 다양한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GB 시즌1, 시즌2는 단순히 그냥 두 개의 책이라는 것이 아니었고 최초의 제게 RGB 만시에서 OT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주제를 60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시즌1,2를 모두 풀어주셔야 각각의 주제에 대한 모든 유형들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가능한 친구들은 시즌2까지 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에서는 일반적으로 킬러 문항 4개가 나오는데 상황에 따라 중퀘러가 섞이기도 하지만 유전 킬러 4문항에 대해서는 세포분열, 형질교배, 가계도, 돌연변이 이 4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들은 유형 정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자분기를 통해 문제 읽는 방법, 시작적 루틴을 함께 정리해주고 문제적으로는 꾸준히, 문제풀이를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RGB와 만시 시즌1,2를 여러분들이 주간지로 활용하듯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때는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한정철의 철투철미 모의고사, 다른 강사님의 모의고사, 오프라인 학원들의 다양한 모의고사,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다양한 모의고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한 컨텐츠는 풍부합니다. 이때 6월과 10월 사이에 풀모의고사, 즉 한 회당 수문항이 들어있는 풀모의고사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단계별로 어떤 학생은 풀모의고사가 잘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내에 풀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킬러문항 4개를 손도 못 대고 30분이 끝나고 그럼 너무 허탈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올해 제작한 컨텐츠가 바로 RGB와 만점 시퀀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RGB로 주 2회 기본 문항 훈련을 해주시고 만점 신컷으로 주 2회 킬러문항 훈련을 해주시고 격율로 사용하시면 돼요. 철철시모와 같은 30분 안에 수문항을 풀어보는 풀모의고사도 한 주에 2회까지 사용해보는 거야. 보통 풀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이나 실전 훈련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30분 안에 수문제를 도전해본다? 18문제를 도전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전략을 세워보는 거지. 기본 문항 16개 그리고 킬러문항 4개 그리고 내가 수문항을 다 풀어보려고 하면 나는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풀모의고사의 목적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일주일에 총 6회분에 대한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것인데 레벨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이때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물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비현실적이야 라고 비판하신 분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겸허하게 특정 부분은 인정을 해. 하지만 우리가 1등과 만점을 보표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함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꾸준함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라고. 근데 본인이 시간적 여력상 너무 이건 불가능해 보여.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주시고 modify를 하면 되는 거야. 나는 RGB 주일에, 만시 주일에, 철철심호 주일에로 한번 시작해 볼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적절하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응용을 해주는 거지. 마지막으로 하반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력도 중요하고 꾸준함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공부의 근간, 공부 체력, 체력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하반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난 개인적으로 체력관리. 체력관리를 지금 6평위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해주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몸의 상태가 돼버려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하반기 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울면서 공부해. 집중이 잘 안 돼. 머리가 아파. 몸이 아파. 체력관리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화이팅하고 시작할게요.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수능까지 체력관리 잘 하시고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로 수능 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스위팅!